Intro 나 스나이퍼 먹고 싶은데? 야 너 일로와봐 너 일로와 기워야 기도해 스나이퍼 달라고 기도해apers 스나이퍼 달라고 기도하라고 너 파킨 브라인켓볼 뚜 int of 너 분 으아아아아아악 뭐야 어 깜짝아 어 나 죽었어? 어허어어어어 어허허허허헛 아허허허허허허하 미안해 허허 .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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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까지 오나? 잡습니다! 내가 잡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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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방심 안하지 어어~~잠깐ản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려 내려 내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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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구! 하아아아아아 이걸 이쪽으로 넘어트려야 돼 핫! 좋아 앗! 넘어져 빨리 핫! 어 왜 안 넘어지는 거야? 됐으 됐으 좋아 각도 완벽하고 제가 거의 다 된거 같은데 이정도면? 이정도면 그냥 여기서 쏘면 되는거 아닙니까? 좀 더 일로 와야되는데 좀 더 자 메가로드 힘내! 일로와줘 친구! 야 근데 이정도 거리면 죽어 죽지않아요 이정도 거리면? 2시간 후 드디어 메가로돈을 잡을 수 있을만한 무기 바주카 포를 얻었어 좋아아 이제 쏘기만 하면 되겠구만 잘가라 메가로돈 우리 부모님의 환수!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에이 리슨! korea seems to be a just a small country for you but we great one too country of world figure skating champion come to that don't ever look down sorry sorry 메가로돈! 이제 진짜 끝이다! 내가 바주카 포를 좀 나한테 안맞는거 같아서 새로운 총을 구해왔지 간다 잘가라 메가로돈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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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너네들 그렇게 있으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엄마 살려줘요 엄마 엄마 살려내요 막 이런거 같잖아 얘들아 그 여러분들 컨텐츠니까요 아시죠? 죽여 싶어서 죽인게 아니라 총 숨겨 총 숨겨 총버려 그러고 싶은게 아니라 제가 이제 컨텐츠니까요 우와 간지 그 자체 우와 김간지 우와 쩐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 좋아 좋아 만족스럽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